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네스타리그 정혜론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꺾인다 꺾어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절반이 지나는 것을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네스타리그 오늘로 8강전이 바로 꺾어지는 날입니다. 이틀째 그리고 이제 다음주면 8강전이 모두 끝나고 4강 진출자 영예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네스타리그의 4강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펼쳐질지 그리고 그 경기 결과 4강 진출자의 얼굴이 혹시 가려지게 될지 오늘도 눈을 뜨지 말고 이곳 메가웹스테이션에서 펼쳐지는 멋진 경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두 분의 해설자와 함께합니다. 엄재경씨 그리고 김도영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주차입니다. 8강전. 8강전 첩리 짧게 끝납니다. 네 뭐 3주면 끝이 나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첫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도 있고 패배를 한 선수도 있는데 승리를 한 선수건 패한 선수건 오늘 경기를 그 양알로 속된 표현으로 칼을 갈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만큼 또 오늘 어떤 열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생히 2시간 동안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준비해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비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는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 한국 프로게임협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한비소프트와 KBK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프로게임 리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매니아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를 아는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이 경기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이제 A조와 B조는 나누어져서 8강전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경기 결과 각 조의 지금까지의 성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A조입니다. 장진남 선수가 국희봉 선수 아주 멋진 경기 끝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1승 올리고 있고요. 김요한 선수 건재함을 자랑하면서 1승. 자 B조의 성적입니다. 기현패트리 선수 참 대단한 선수예요. 1승을 올리고 있고요. 이훈재 선수와 박용욱 선수 간의 신의 대결에서 박용욱 선수의 승리를 거두고 1승을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홍진호, 이훈재 선수 간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A조에서는 사실 국희봉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에서 국희봉 선수가 다소 좀 우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진남 선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외의 승리를 따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상당히. 기능적인 플레이예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일 텐데 반대로 국희봉 선수는 조금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뭐 본인 말로는 그때 자기가 왜 그랬을까. 그럴 정도로 좀 게임이 안 풀렸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A조의 눈여겨올만한 선수 임요한 선수 승승장구예요. 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임요한 선수가 전승인가요? 네. 전승입니다. 예선 성적까지 포함을 해서 쭉 한 번도 안 지고 이기고 계속 이기고 있는 선수는 이제 임요한 선수밖에 안 남았고요. 네. 임요한 선수는 그야말로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선수다. 최고의 퀴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B조에서는 기원 패트리 선수가 사실 16강 첫 경기에서 바로 장진남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조금 어렵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무난히 16강 통과해서 8강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주 건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A조 경기 B조 경기 이 8명의 선수들이 모두 한 번씩 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이제 4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선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네. 나올 수 있죠. 분명히.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진남 선수와 임요한 선수의 대결인데요. 두 선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진남 선수 적을 져죠. 지난주 그 홀 오브 바일럴레에서 쿠키봉 저구를 맞아서 두 개 동시 멀티를 통한 어떤 지능적인 플레이로서 1승을 챙겼습니다. 네. 대란의 황제 임요한 선수. 임요한 선수 역시 1승을 챙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네오블레이즈에서 임성춘 선수의 프로토스를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많은 수의 탱크러쉬로서 1승을 챙겼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릴 첫 경기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장진남 선수와 임요한 선수. 특히 장진남 선수 말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큰 대회에 많이 참가해본 경력이 좀 적은 일종의 신의 선수인데. 그렇죠. 이 선수가 16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8강에 올라오고 또 8강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슬슬 좀 스타 탄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게다가 장진남 선수가 물론 이제 한 번 지기는 했습니다만 예선전에서도 이 장진남 선수가 이기고 올라온 선수들이 문상원, 이무진, 강도경 그래가지고 특히나 강도경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16강에서는 기온패티를 이기고 8강에 올라오더니 국기봉을 이기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선수는 강자에게 강한 선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좋은 그런 선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강자로 분류되는 선수가 바로 임요한 선수. 그렇죠. 임요한 선수가 경기가 좀 볼만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장진남 선수와 임요한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이 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맵은 레거시 오브 차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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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공모전 2위장이죠. 뭐 잘들 아시고 러시 거리가 멀고 중앙지역을 통과했을 때 러시가 가능한 이런 맵이고. 그래서 보시면 프로토스 75, 테란 67, 저그 20%로 참 유별나게도 저그가 아주 낮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맵인데요. 테란과 저그의 싸움이 지금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테란과 저그의 싸움은 2대0으로 테란이 앞서 있습니다. 이훈재 선수가. 그렇죠. 이훈재 선수가 두 번 모두 이겼죠. 그렇습니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훈재 선수가 사실 첫 경기 김가병 선수와의 경기였나요? 김가병 선수가 경기를 치를 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마린 메딕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인기몰이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중계를 할 때 마린 메딕 유닛 컨트롤은 임요한 선수보다 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나중에 그 말을 들은 임요한 선수가 무슨 소리냐? 발끈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 글쎄요. 이훈재 선수보다 능가하는 마린 메딕 컨트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임요한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에서 임요한 선수가 마린 메딕 바이오닉 테란으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확실하죠. 그리고 이 맵에서 테란 상대로 저가 전패를 했기 때문에 장진남 선수 적의자로서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일단은 멀티 확보가 장진남 선수에게 있어서는 관건이고 임요한 선수가 이훈재 선수에 못지않는 상당히 실력이 버금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장진남 선수의 멀티를 어느 정도 드랍십의 달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느냐가 이 선수의 관건이겠네요. 네. 장진남 선수의 강호 킬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축구에서도 그렇죠. 전통적으로 강호를 잘 잡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오늘 만약에 임요한 선수까지 잡는다면 확실하게 강호 킬러로서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진남 선수와 임요한 선수의 경기 과연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게임의 스타리그 8강 2주차 경기가 펼쳐집니다. 장진남 선수와 임요한 선수의 대결 임요한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 장진남 선수의 모습부터 보이시죠. 장진남 선수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강호들하고 많이 싸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선수 속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스포트라이트를 좀 불받았죠. 강호 킬러입니다. 잘하는 선수 오늘 또 임요한 선수라는 큰 산을 맞아서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테란의 황제, 테란의 달인 임요한 선수 임요한 선수의 경기를 보는 어떤 테란 위자는 임요한이 경기를 치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야, 테란을 꿋꿋이 지켜봤던 장몰입니다. 자, 장진남 선수와 임요한 선수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매번 레가시 오브 차입니다. 양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가 시작됩니다. 장진남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장진남 선수의 진영은 1시 쪽입니다. 저거 외에 장진남 선수 임요한 선수의 진영 11시 임요한, 테란 물론 양 선수의 진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16강에서 이윤재 선수가 김가병 선수가 경기를 치열 때 이 레가시 오브 차에서 바로 이런 가로로 걸려있는 위치였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이은재 선수가 이 맵에서 아주 강한 저그 고수인 김가병 선수, 한정근 선수를 연파했기 때문에 이 레가시 오브 차 맵이야말로 테란 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임요한 선수는 그 임요한 선수하고 같은 프로팀인 박혜민 선수 있지 않습니까? 프리첼 배 때 나왔던 그 박혜민 선수가 저그 유저라서 임요한 선수하고 연습 게임을 참 많이 해줬대요. 그랬는데 성적이 상당히 나빴다라고 하더군요. 임요한 선수가 양 선수의 진영입니다. 주로 저그와 테란의 대결에선 중앙 싸움 중앙 싸움은 치열하죠. 상대편 진영 쪽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내느냐 그것을 뚫고 들어가느냐 이런 쪽에서 대단히 각축이 많이 펼쳐지는 그런 맵입니다. 양 선수 경기 시작되기 전에 양 선수 오늘의 전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물론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말씀은 선수들은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해봤을까요? 먼저 장진담 선수는요. 아 뮤탈리스크로 상대를 교란하면서 러커나 히드라로 드랍을 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역시 그 어떤 지난 저그들이 패했던 경우가 다 힘싸움 중앙에서 힘싸움을 고집했기 때문에 졌었거든요. 전략적인 면을 추구를 하네요. 임요한 선수 입장에서는요. 원 베럭에 지금 개스를 가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필살기를 방어한 후에 적절한 타이밍을 영롱시장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감췄네요. 감췄다기보다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얘기를 그냥 저한테는 준비해가지고 온 전략을 숨기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진짜로 저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군요. 임요한 선수가 박혜민 선수하고 박혜민 선수하고 연습경기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려 30판 정도로 해봤댑니다. 박혜민 선수하고 그러면서 테란이 보여줄 수 있는 가지가지 필살기들을 다 해봤대요. 임요한 선수가 근데 다 막히더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맵은 저그맵인 것 같다. 도저히 뭘 해도 통하지가 않더라. 임요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 저그가 뭔가의 필살기를 들고 나오기 뻔하니까 그거를 일단 수비를 해낸 후에 그 어떤 저그의 어떤 공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찔러들어가는 이러한 식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요한 선수는 경기 초중반에 일단 수비를 튼튼히 한 후에 상대편의 움직임을 봐서 어떤 전술 전략을 쓸지를 일단 중후반에 경기를 노리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로군요. 임요한 선수가 지금 그 완바락 상태에서 빠른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지상으로의 육롤 거리가 멀죠. 그리고 공중으로는 가깝기 때문에 어차피 그 상대 저그가 앞마당 멀티를 하고 어떤 그 발전을 하는 상황에서 임요한 선수는 빠른 테크트리로서 빠른 드랍십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공중으로 네. 그러나 드랍십이 날아간다 라고 했을 때 뭐랄까요? 이 최적화된 드랍십 운영을 위해서는 드랍십이 아주 이제 직선 거리로는 서로 간에 지역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직한 드랍십 운영은 잘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요한 선수가 박혜민 선수하고 한번 연습경기를 가질 때 세대의 드랍십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린 적이 있었대요. 동시에 그랬는데 그 드랍십이 모두 잡히면서 그냥 허무하게 경기를 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레가시 맵이야말로 드랍십 운영이 좀 어렵더라 라고 임요한 선수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비적인 형태로 플레이를 얘기한대로 장진남 선수 역시 뮤탈리스크를 생각하는데요. 뮤탈리스크로 나왔을 때 장진남 선수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임요한 선수가 바로 드랍십의 달이 나뉘겠어요? 그렇죠. 뮤탈리스크는 맵 곳곳에 띄워놓고 임요한 선수의 무시무시한 드랍십을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임요한 선수가 지금 S십으로 아무래도 스파이어를 발견했을 것 같은데요. 네. 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임요한 선수가 애초에 생각을 좀 바꿔서 스타포트에 에드온 달고 드랍십을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질 않네요. 일단 레이스를 만드는 것 같죠? 임요한 선수. 네. 임요한 선수 일단 레이스를 뽑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임요한 선수가 장진남 선수가 뮤탈리스크 쪽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자마자 베럭시를 하나 늘리는 거죠. 네. 스파이어를 올리고 있는 장진남 선수 장지잠 선수 16강 첫 경기에서 기원 패트리를 잡고 8강 첫 경기에서 국기봉 선수를 잡고 아주 강호 킬러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갖고 있는 선수. 역시 임요한 선수가 이 맵에서 연습을 참 많이 해봤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느껴지는 건데요. 오버러드가 여기저기 사실 떠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정한 맵에서 고수와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본 테란 유저들 같은 경우는요. 레이스가 딱 한기 딱 뜨면은 대부분 이 경우에는 저그들이 이 지역 정도에다가 오버러드를 갖다 두더라. 이런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뮤탈리스크 나왔습니다. 레이스 쫓깁니다. 뮤탈리스크 셋. 레이스가 정찰이죠. 정찰 겸사겸사해서 가본 거죠. 일단은 사이언스 베슬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언스 퍼실리티 만들어놓고 에드온 달았습니다. 스타포트에. 이제 곧 사이언스 베슬을 뽑아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리파이너리 옆에다가 미사일 터렛 지금 짓고 있죠. 네. 아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저그는 멀티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셈이 되고 바로 이런 식의 맵에서는요. 멀티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셈이 되고 테란은 일단은 당분간은 이 본진 자원만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테란이 별다른 위협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테크트리를 무난히 올려서 사이언스 퍼실러티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저그가 그때부터 마음 먹고 수비만 하고 앉아있는 테란을 뚫기가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장진단 선수는 이제 러커 쪽으로서 그 일단은 그 상대가 빠른 테크트를 탄 상황이고 탱크가 그만큼 늦지 않습니까? 러커로서 반드시 그 뭐 어떤 피해를 줘야죠. 이야 아 자 유사일 스크 들어왔습니다만 그러나 마린 메딕 수비라인이 견고합니다. 네. 그 뮤탈리스크 게릴라의 데뷔를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장진단 선수 시간을 더 주면 조금 조심할 것 같은데요. 타이밍상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그가 뮤탈리스크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예 그렇죠. 배럭스를 늘리는 편이 좋죠. 그래도요. 장진단 선수가 러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탱크 생산이 아직 안되는 상황에서 임묘한 선수는 중앙으로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장진단 선수는 확장을 노려야죠. 그렇죠. 유묘한 선수가 저그 상대하기가 정말 까다롭더라 라고 말한 것 중에 또 한 측면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열심히 잘해보면 저그는 진짜 여기저기 확장을 안하는 데가 없더라. 그 타이밍에는 그 저그의 어떤 확장 지역을 그래서 이제 테란으로서 괴롭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어떻게 보면은 유묘한 선수의 주특기인 드랍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메인베이스들의 어떤 위치상 그 드랍십이 움직이는 것을 저그가 견제하기가 굉장히 좋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들어가다가 중간에 또 수비라인을 막힙니다. 장진단 선수가 조금 정직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임요한 선수가 좀 한눈팔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좀 괴롭혀주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게임의 승패는 임요한 선수는 더 이상의 장진단 선수의 멀티를 수수반과 놔둬서는 이기게 되고요. 아 지게 되고 장진단 선수는 임요한 선수의 앞마당 멀티 할 즈음에 앞마당 멀티를 최대한 괴롭혀주는 것이 장진단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드랍인데요. 이 승동격선을 좀 사용해야죠. 거기다가 벌써 오버로드가 수송선과 이동속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마음 먹고 레어가 완성되자마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해줬다 얘기예요. 수비란은 없는데요. 아 이쪽은 참 저급 자 빙 돌아서 장진단 선수 자신의 멀티 지역을 지나서 아 저거는 뮤탈리스크와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네요. 뮤탈리스크로 이제 임요한 선수의 한쪽을 공격하면서 그 반대쪽으로 러커를 드랍하겠다라고 성동격서죠. 뮤탈리스크로 병력을 유인하는 거죠. 슬쩍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수비라인이 갖춰지기를 아 임요한 선수가 지금 탱크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 없이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들어갑니다. 탱크 있긴 있습니다만 탱크 숫자 모자라죠. 러커 그리고 왕종에 뮤탈리스크도 있습니다. 엄청 난데요. 러커가 반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임요한 선수 막을 수 있을까요? 탱크 없인 힘들죠. 네 지금 탱크가 한 개밖에 없는데 자 임요한 선수의 컨트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하에서는 러커가 공격을 합니다. 자 공중에 띄우죠. 어쩔 수 없는 임요한 선수 자 탱크로 침착하게 하나하나 러커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중에 띄워져 있는 베럭스 한기가 파괴됐습니다. 예 그 임요한 선수가 워낙에 이 수비를 맘먹고 한다고 했을 때 수비도 잘하는 선수고 야 저런 거는 지금 참 예 머린들과 탱크를 한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러커가 이제 이 한 방향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커를 둘러싸는 형태로 이렇게 산계를 시켰어요. 예 저거는 참 진짜 콘트롤 좋았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저 베럭 한기가 파괴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임요한 선수. 확장력이 예 아주 최상급이군요. 야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관객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아 임요한 대단하다 싶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대단하죠. 자 임요한이라고 하는 단단한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장진암 선수 계속해서 이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벽돌 한 장 빼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장진암 선수 버커버러 안쪽으로 자 탱크 잡혔습니다. 저 탱크는 오히려 머린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건가요? 장진암 선수는 그렇죠. 무리하게 본진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임요한 선수의 앞마당만 막아도 그러니까 말려만 줘도 이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의아한 거는요. 임요한 선수는 언덕지형을 이용해서 수비라인을 갖추게 되면 저 앞마당으로 저그 유닛은 콘텐츠 Unter 위험한데요. 커vestiders 깨졌습니다. 확장. 실패! 임요한. 예. 안녕하세요. 언덕지형을 instructions 저그 유닛이 테란의 앞마당 Daniel 그냥 잊지 않네요. 임요한 선수. 드랍십에 대한 데뷸도 다 해놨네요. 잔진박 선수. 장진암 선수. ließlich 자, 마린 메딕 드랍을 수비합니다 아,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장진남 선수 실컷 드론들 희생을 가면서 그 많은 수의 머린들 줄여놓고 머린 한 기 딱 남았을 때 태우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아, 지금 어... 아! 예, 다 안 잡히죠, 예 아, 디펜십 매트릭스를 아주 그 드랍십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네요 예, 그리고 예, 히드란디스크를... 아, 잡았습니다, 끝내, 그러나 장진남 선수, 결국 그 드랍십을 잡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앞마당 멀티가 지금 이 타이밍 쯤에 좀 수월하게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그 탱크도 모으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장진남 선수가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장진남 선수 준비 많이 했는데요 예, 여기다가 가디안까지 뜨게 된다면은 임요한 선수 정말 힘들어지죠 아, 타이브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예, 어쨌거나 임요한 선수는 예, 진격을, 예 다시 앞마당 수복을 시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저 바로 저 언덕을 이용해서 어, 탱크들이 긴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이제 언덕 지역에서 엄호를 해주게 되면은 그 언덕 아래쪽을 지나서 저 그 지상 유닛들이 공격 오기는 되게 까다롭거든요 예, 그런데 글쎄요, 이미... 예,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고 히드란디스크들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임요한 선수가 확실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임요한 선수가 본진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거기다가 장진남 선수는 지금 멀티가 세 곳이죠, 벌써 네, 장진남 선수의 멀티가 다른 곳에 여러 곳도 있고 임요한 선수가 앞마당 멀티만이라도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그 럭커가 벌써 공격력이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네요 이러면은 아, 마린이 이제 공방 업그레이드인데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자, 장진남 선수 일단 경기 초중반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적으로서는 자꾸만 자꾸만 두드리면서 귀찮게 해줘야죠 네 테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 저 지금 이거 경기장에 객석이 아주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7시부터 가득 차더라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 네거시 오브 차의 앞마당 쪽에는 또 뒤쪽에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언덕 어커도 또 가능하거든요 예, 그거 저 뒤로 이렇게 살짝 돌아갔는데 머린이 향기가요 저 지역으로 이 어 저글링 머린 뭐 이런 유닛들을 갖다가 옮기려면은 일일이 컨트롤을 해줘야지 그 어 한 부대를 그 이동 명령으로 이렇게 저 뒤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그 임요한 선수의 기지에 있는 그 뒤에 샛길은 좀 그렇습니다 자, 폭탄드랍을 한번 시도하나요? 자, 지금 임요한 선수 본진의 자원이 거의 떨어졌나요? 예, 다 떨어졌네요 본진의 미네랄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폭탄드랍 장진남 그러나 이것을 잘 막아내고 있는 임요한 선수입니다 아 아 임요한 선수 언덕이의 탱크 때문에 병력이 못지 않으니까 장진남 선수가 드랍으로 1.4를 해줬는데도 안 터졌네요 그렇죠, 예, 탱크만 잡으려고 한 생각이었는데 예, 계속 고쳐주고 머린들이 쏴주고 그러니깐 파괴를 못 시켰어요 아 아슬아슬한 순간에 임요한 선수의 앞마당 멀티 예, 장진남 선수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임요한 선수에게 앞마당을 내줬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멀티를 더 늘리는 편이 좋습니다 글쎄요, 지금 가지 아까 뮤탈리스크가 어떤 게릴라전이 이용을 하면서 살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퀸을 만들었네요 이것은 아, 예, 디파일러 마운드 디파일러까지 운영 야, 저런 식으로 마법 유닛들을 이 남는 그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마법 유닛들을 많이 활용하는 저거를 또 테란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탱크를 잡는 브루들링도 한번 볼 수가 있을려나요? 예, 그 탱크 잡는 브루들링은 제가 그 해설자 생활을 참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정식 경기에서는 드랍합니다 12시쪽 장진남 선수의 진영 자, 히드랄리스도 수비를 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 마린 메딕 자,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예, 임요한 선수는 그러니까 이제 앞마당이 좀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 살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니까 드랍십을 하는데 이럴 때 장진남 선수는 지금 보시면 아무 방비가 안 됐어요 임요한 선수의 앞마당에 아, 지금? 아, 럭커 드랍입니다 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임요한 선수 자원을 캘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자, 12시쪽 장진남 선수의 멀티는 해설자리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진남 선수는 이곳 외에도 멀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장진남 선수도 자원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장진남 선수가 자, 잡았나요? 아, 사이언 스페슬로 일단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멀티가 두 군데에 불과한 상태가 지금 되었고 그 다음에 장진남 선수가 여태까지 사용한 소모한 자원의 양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아, 저 히드라리스크라 럭커를 그냥 그 육로로 가지 말고 그냥 드랍해서 앞마당 멀티 쪽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본진 쪽으로 지금처럼 뭐 오버로드 한기에다가 히드라 럭이 수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하게 폭탄드랍을 해줘야죠 장진남 선수 자원이 좀 남는데요 자, 임요한 선수는 아무래도 좀 자원이 좋겠죠 아, 장진남 선수는 확실한 필살기가 아니면 지금 소모전을 한다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래한 상황이지만 네 자원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요한 선수 자, 일단 자신의 멀티적 앞쪽으로 히드라리스크와 럭커를 모아놓고 있는 네, 머린의 공격력이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사실 지금의 결정타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정상적인 것은 가디언이 결정타인데 일단은 그 마법 유닛을 좀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특색이네요 디파일러 나왔습니다 아, 글쎄 무슨 생각이 있겠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디파일러의 다크 수업 안에 럭커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테란으로 파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런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아, 지금 마린 숫자가 꽤 많아요 예, 테란은 멀티 하나만 먹어도 머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금방 살아나죠 아, 예, 퀸 잡히겠네요 바로 또 인스네어도 이용을 하고 인스네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머린의 스팀팩 효과가 거의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스네어를 써놓으면 좋겠는데 이거 좋지 않으네요 장미담 선수 디파일러 쪽에 지금 다 이레디에이터가 걸렸죠 앞쪽으로 뒤로 김요한 선수 앞으로 나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꾸준하게 잘 해오면서 지금 끝에 와서 거의 결정적으로 실수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마법 유닛을 사용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꽁기만 해놓고 디파일러 전혀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사용할 타이밍을 잃은 거였죠 디파일러를 아무래도 다크스웜 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크스웜 쪽이었으면 원래 마린 렌즈 유닛 상대로 저글링을 생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럭커가 있으니까 다크스웜 안에 럭커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플레이그를 생각을 하나요? 메딕이 있어서 언덕 뒤에 또 럭커를 내려놓고 자원을 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런 그 산발적인 럭커 드랍보다는 저 위치에 럭커를 드랍할 수 있다는 얘기는 럭커드이드랍은 폭탄 드랍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는 확실히 자신이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저거와는 색다른 뭔가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뜻에서 저렇게 마법 유닛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장진남 선수 글쎄요 이 저 온게임네스타 리그가 어제 오늘 시작된 대회가 아닌데 그동안의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주다가 정말 질 수 없는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요 드디어 저그의 지상 유닛들이 테란의 바이오닉 유닛들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앞서나가기 시작을 하네요 네 다시한번 붙습니다 히드라니스크 대부대 자 지금 임조원 선수 아 그렇죠 이럴때는 머린들을 뒤로 빼줘야죠 자 지금 어 장진남 선수 디파이를 이용하면서 앞으로 히드라니스크 전진전진 자 어어? 어? 이건? 예 저기다가 다크솜을 쏘주는거는 뭡니까 대체? 예 좀 실수였군요 예 장진남 선수의 실수죠 갸웃하는 장면이 난 아 지금 저렇게 쏴줘왔자 아 예 또 드랍십 게릴라가 한번 들어갔나요? 드랍십 자 그 와중에 또 드랍십을 운영하고 있는 임요한 선수입니다 아 장진남 선수 유리한 경기를 이거 좀 그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그 저 이 다크솜 안에 지금 에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테란들이 그 이 시지탱크가 포격을 해봤자 어 유닛을 겨냥해서 포격을 하면 그 유닛의 한 칸 바로 앞을 그 타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거든요 자 또다시 드랍인가요? 오버러드 날아가는데요 임요한 선수의 안마다 멀티적 자 러커드랍 두기 아 이 좀 절묘한 히드라 로커드랍의 SCB를 얼마나 많이 잡겠습니까? 아주 아쉽네요 장진남 선수 초중반에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경기를 치다시피 했었는데요 자 중반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확장을 해나가면서 임요한 선수 살아난 기색이 완연한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장진남 선수하고 임요한 선수하고 지금 자원 상황에서 별 차이가 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가 먹은 자원은 훨씬 많죠 예 여태까지 캔 자원은 훨씬 많은데 이미 임요한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이용한 자원이라고 할까요? 임요한 선수가 장진남 선수가 사용한 자원의 약 5분의 2 정도만 사용을 하고도 현재까지 팽팽한 상태를 유지해온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 임요한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 자 지금 강후킬러 장진남 선수 경기를 너무나 잘 풀어가면서 오늘 또 하나의 그 신화를 만들어내나 했었는데 이 레가시 오브차에서의 김가병 선수 한정근 선수가 왜 졌는가를 이 장진남 선수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힘싸움을 펼쳐서 졌거든요 네 머린들의 또 이제 봉방이 이어그레이드됐네요 지금 장진남 선수 경기 잘 풀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 잠시 있었습니다 하이버 업그레이드 후에 퀸과 디파이러 좋아하시길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 글쎄 이상하네요 왜 가디언 쪽을 전혀 생각을 안 했는지 그건 진짜 의문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임요한 선수가 그 사이언스 배스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디언 쪽으로 괜히 한번 좀 그 무리하게 갔다가 그 어 가디언들을 다 잃고만 하면 잃고 나게 되면은 그 좀 자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이런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밀리는데요 예 그래도 그 유리한 상황이고 임요한 선수의 멀티만 못하게 만들기만 하면은 예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몰아치면서 소모전을 펼쳤어야죠 아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임요한 선수 거의 완벽히 살아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장진남 선수 아 힘들어요 장진남 선수 아 예 그래도 임요한 선수도 뭐 예 땀방울이 송골송골하네요 양 선수 밀고 밀려는 대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 너무나 잘 풀어갔던 장진남 선수 자 이제는 장진남 임요한 어떤 선수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임요한 선수가 이제는 약간 낫다 예 이렇게 말할 수조차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처럼 자원이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리고 어차피 그 어 디파일럿까지 생각했으면 아 예 저글리는 써야죠 아 예 지우개를 들어가나요? 어? 아 금방 그 예 오버로드였나요? 아니요 사이언스 베스트리 지우개를 한번 썻는 모양이네요 자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데요 이걸 생각했거든요 지금 장남 선수는 자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아 임요한 선수 쪽 빼주는게 좋죠 아 예 언덕 위쪽에서 그 지원을 많이 그 그 아주 이 크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탱크들을 장진남 선수가 조금 전에 그 히드라리스크 드랍으로 없애줬지 않습니까? 자 파고 들어갑니다 다시 위기인데요 자 이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마린 메딕 부담 없습니다 뒤에서 황급히 마린 뛰어옵니다만은 그러나 수치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공중에 뛰어오는 커먼트 센터 계속 공격해있는 장ter운 선수 자 좋은 장안스를 잡았습니다 장기 treball 선수 이야 과감하게 커행 스 musk 자 대워잡습니까 장기 보 선수 지금 예 히드라리스크 드리 업그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히드라리스크 계속 밀어붙입니다 마린 마린 모두 잃었습니다 히드라리스크 넷 자아 지금 다시 한번 SCB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원 없어요 자 임요한 선수가 자원이 없습니다 어 임요한 선수 그러나 지금 지지를... 어 왜 히드라리스키도는 또 가만히 있죠? 네 자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지금 자원이 전혀 없는 임요한 선수 자아 마린을 보내서 어 지금 메딕 없이 마린만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임요한 선수 그 지금 통로 상당히 좁은데 언덕 쪽에 그 탱크만 있어서도 저렇게 마음대로 못 지나다니거든요 네 야 그 예 장진남 선수가 그 탱크들이 언덕 쪽에서 이제 띄엄띄엄 시즈모드 되어 있으니까 그 어 탱크들 위쪽으로 히드라리스크 몇 개씩 몇 개씩 내려서 탱크가 서로 쏴서 서로 예 폭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언덕 시즈라인이 약화됐다 예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딱 간파를 하더니 그 다크 수업으로 다리를 놓아가면서 히드라리스크를 확 밀어쳤죠 예 아 장진남 선수 대단했습니다 예 근방 같은 경우 정말 좋았네요 아 대규모 히드라리스크 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용하느냐 장진남 선수의 선택에 따라서 경기가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임요한 선수는 지금 전혀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마을리까지 안마당 그리고 안마당 앞쪽에는 미나나 멀티지역까지 가서 SCB들이 자원을 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와중에 더 드랍을 하는군요 드론 버러울을 또 시켰네요 드론은 예 버러울을 통해서 살리고 있는 거죠 드론을 자 히드라리스크 히드라리스크가 언덕 아래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 드랍일까요 폭탄 드랍인가요 그야말로 혈전이네요 그러네 아 정말 히드라리스크 드랍합니다 본진의 히드라리스크 드랍 자 본진의 수비라인 지금 마린 몇 개가 수비라고 있는데 아 얼마나 되네요 임요한 선수 아주 난전입니다 난전 대단합니다 지금 양 선수 뭐 거의 무슨 생각을 하고 경기를 친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경기 그쵸 아주 혈전 양 선수 지금 이제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고 일꾼이 일일이 채취해서 나르고 있죠 장진암 선수는 그 좀 좋을 때 드론을 드랍해서 장진암 선수는 그 자신이 그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좋았을 때 있잖습니까 자 저글링 특공대 네 마리 돌격을 합니다 어 뒤쪽에 비밀 통로를 통해서 삥 돌아서 장진암 선수 자 앞쪽으로는 히드라리스크가 데뷔를 하고 있구요 정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그 자원적인 측면은 장진암 선수가 좀 앞서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컨벤션 센터가 완성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모르죠 아 좀 진작에 장진암 선수 지금처럼 그 몰아치면서 서로간의 소모전을 해줬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네 어느정도의 지능적인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의 그 결정력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거 뭐 막 밀리다가 아우 이거 잘못하면 밀리겠네 싶어서 아주 강하게 한번 몰아쳐보니깐 예 상대방이 뭐 임요한이건 뭐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몰아치면 밀리긴 밀리지 않습니까 예 진작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네요 진짜 예 자 임요한 선수의 마린이 하나씩 늘어나는게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아 이거 힘싸움 그냥 부딪히면 장진암 선수 안돼요 장진암 선수 그냥 부딪힙니다 아 예 지금은 마린 숫자 많은데요 예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고 사이언스 베스를 1.4 해준거는 좀 올바른 판단이긴 했네요 예 자 임요한 선수의 지금 앞마당 멀티지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드디어 또 머린들이 그 히드라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쫓아왔죠 네 자 빙 돌아서 다시 한번 드랍을 시도할 것 같은데요 네 앞마당 쪽이겠죠 네 오버럿 날아갑니다 앞마당 미네랄 멀티지역이구요 더 들어가야죠 임요한 선수 이제 좀 그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탱크가 좀 뒤에서 받쳐줘야죠 지금 마린 메딕만 있거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예 또 장진암 선수가 멀티를 한 군데 또 더 했군요 네 아 임요한 선수는 그냥 좀 안정을 좀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 스테이팩을 먹이고 안쪽으로 돌격 뒤로 살짝 빠져있는 장진암 선수 임요한 선수 이라 데이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결과 어떻게 될지 예 지금 아주 중요한 거는 그렇죠 지금 이곳에 새로 돌아가기 시작한 장진암 선수의 멀티를 임요한 선수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또 한번 파괴를 해낼 수 있을런지 그리고 임요한 선수 예 그 커맨 센터가 지금 벌써 합의 세 번 예 세 곳에 커맨 센터가 파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새롭게 이제 센터를 짓고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이곳을 장진암 선수가 얼마만큼 좀 그 공격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제는 두 선수 자원전이겠네요 자원전 양상이네요 네 아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지 간에 승리 거두는 선수는 정말 그 혼쭐하는 경기 패하는 선수는 아까운 경기입니다 자 드랍쉽이 날아가는데요 아 저 드랍쉽은 조금 고쳐서 운영을 해줄 법도 한데 예 에너지 바가 지금 간당간당하죠 아 드랍쉽 드랍쉽 자 마린 드랍됩니다 마린 세네 다섯 아 메딕도 이고요 자 지금 아 성크컬론이 파괴됐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드론까지 동원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 드론 다행히 했는데요 자 드론 하하 예 어지간해서는 평범한 상태였으면 지금 같은 경우면 드론들이 머린들을 둘러싸주게 되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병력 다 잃으면 장진암 선수 게임 질 수도 있거든요 다크스웜과 히드랍스크 이 다크스웜이 말이죠 디파일러가 장진암 선수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 번에 확 밀어쳐서 임요한 선수를 밀어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크스웜이 제법 큰 힘을 발휘를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임요한 선수 뺄 게 아니라 다크스웜 안으로 무빙으로 들어가야 같이 서로 같이 들어가줘야죠 임요한 장진남 정말? 아 이번 대회에 들어서 혈전 많이 펼쳐집니다만은 이 경기도 볼만한 경기네요 양 선수 예 조금 전에 드론들이 머린들을 둘러쌌을 때 말이죠 메딕도 한 개 옆에 있었는데다가 머린들은 지금 방어력이 암호가 3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그의 지상 유닛들 업그레이드를 암만 해주더라도 그 드론 일꾼 유닛들의 공업은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암호가 장갑이 3위나 업그레이드된 머린들을 드론으로 잡는 게 힘들었던 거죠 장진남 선수 지금 자원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앞마당에 앞마당에 지금 임요한 선수가 탱크랑 같이 중앙쪽으로 진출을 한다면 아무리 디파일로에 다크섬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공방 풀 업그레이드에 있는 마린 대단하네요 히드라이스가 1.4를 하는데도 한 개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네 예 지금 풀업이 됐나요? 아 풀업이 됐군요 다시 임요한 선수가 업그레이드 상황을 앞서 나가게 됐네요 그리고 자원도 지금 좀 임요한 선수 좀 살아나는 것 같죠 임요한 선수가 지금 앞마당 앞쪽에 있는 미나나 멀티지역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아 이러다가 글쎄요 자신의 베이스 언덕 아래쪽까지 테란의 부대들이 진격하도록 장진남 선수가 허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악몽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장진남 선수가 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냐면 병력이 유리하고 비슷한 상황을 떠나서 지금 확실한 결정사가 없습니다 아 지우개 아 버로우로 합니다 예 버로우 좋은 선택이죠 버로우되어 있는 유닛들은 지우개의 스프레시 효과에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습니다 양 선수 이런 상황에서도 아 예 버로우 했다 이거죠 양 선수 지금 경기 치르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곳입니다 아 지금 이것은 이 마린이 메딕 없이 지금 앞쪽으로 나왔는데요 히드란디스크와 맞섭니다 이 저 유닛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대단히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선수 아 미나나 멀티지역까지 진출을 한 임요한 선수 예 자원을 채취한 양은 아마 장진남 선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사용한 양도 그렇고요 먼저 3배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12시를 노리는 것은 장진남 선수의 마지막 남은 보루죠 지금 멀티지역이 아 드랍쉽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 12시죠 이곳이 장남 선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장진남 선수의 접주를 임요한 선수가 공격을 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상으로도 같이 공격 야 미쳐 임요한 선수가 다크수업 안 들어 오히려 다크수업 바깥에 있는 유닛이 적응아 더 많은 상황이 됐어요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아 지금 관중들 구경하시는 관중들께서 막 웃고 난리가 났죠 지금 대단합니다 양 선수 순간적인 순발력 대단한 임요한 선수 자 마린 메딕 자 공격에 들어간대 히드라이스크 조금씩 조금씩 장진남 선수의 유닛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딱 그 다크수업이 거치는 순간 아 임요한 선수 그 와중에 다크수업 거칠 때를 대비해서 메딕을 배치합니다 GG 아 장진남 선수 아 장진남 선수 떼어 임요한을 잡아서 뜰채로 옮기다가 흘립니다 예 네 지옥에서 살아온 임요한 선수 연승행진 이어갑니다 임요한 8강 2승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지금 중계를 하는 저희 이마에도 지금 땀이 흥건히 맸는데 경기 치는 선수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아 정말 참 떨리네요 네 자 경기 좀 간력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예 그 장진남 선수가 좀 주춤했던 네 예 이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고 장진남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골의 푸지로 꾸역꾸역 참아 나가면서 이제 승리를 따는 임요한 선수는 그야말로 예 어떤 테란의 로망을 보여준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장진남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결정타가 부족했어요 지금 네 아 정말 글쎄 뭐랄까 이런 경기 뭐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양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임요한 선수가 결국 승리를 따는 스타 2승에 임요한 그리고 1승 1패의 장진남 선수입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또다시